김은태의 오후짱 공략주 시간입니다. 이제 점심시간까지 얼마 진짜 남지 않았는데요. 오후를 공략할 수 있는 전략과 그리고 기업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김은태 매니저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목표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어서 목표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리뷰할 기업이 많은데요. 일단 목표가 달성한 기업부터 확인해 볼게요. CNG 하이테크 목표가 2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익절을 할까요? 아니면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볼까요? 네, 일단은 단기 과열이 풀리고 나서부터 목표가 2만 원을 빠르게 안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도에 대한 차익실의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서 일단은 수익을 일부분 수익 실현하시고 지금 유리기판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저점에서 조정받았기 때문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좀 노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에 대한 단기 과열을 풀리고 나서부터 일부분에 대한 물량이 좀 출하되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불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유통 물량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1만 6천 8백 원 정도로 내려왔는데 1만 6천 원 부근에서 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노려봐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차피 유리기판 핵심 원천 기술을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번 유리기판 관련된 업종들이 올라간다고 하면 가장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싶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일단은 수익을 좀 챙겨놓고 1만 6천 원 초반부터 다시 한번 재매수 해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기업, 코리아나에 대한 리뷰도 해볼게요. 화장품 주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요즘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나는 어떤가요? 레티놀 5천에 주목하자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오늘부터 중국의, 어제였죠. 어제부터 중국의 노동절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광객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화장품 업계들에 대한 수익성 극대화를 펼쳐줄 수 있는 좋은 기례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2년 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했던 화장품들에 대한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 막 실적을 발돋움 삼아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윗구를 좀 길게 달고 오고 좀 급등을 했지만 오늘 뭐 이뿐만 아니라 오늘 뭐 화장품 업종들이 다들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잘 버텨주고 있고 이제 막 시작, 초입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도 신규 매수가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애경산업에 대한 점검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애경산업도 화장품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인데 목표가가 2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2만 1,800원, 200원을 남겨놓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가까지는 홀딩하고요. 단체 좀 다소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코리아나하고 같이 동반으로서 본다라고 하면 홀딩하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2만 원이 돌파된다고 하면 2만 3천 원까지, 직전 고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고점인 2만 3천 원, 2차 목표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까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울을 공략할 수 있는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K전력 슈퍼사이클이 온다. 광명전기입니다. 다시 전선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장주인 가온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 말고 광명전기를 공략해야 하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사실 대한전선도 있고 대원전선, 가온전선도 있겠지만 지금 워낙에 갑자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아직 못 가고 있었던 후발주를 공략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광명전기를 가져왔는데 동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업보고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 기업도 수배 전반을 전력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같은 후발주로서 전력 공급을 납품할 때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과거에도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그때도 한번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조정받고 나서부터 아직까지 경광 흐름으로써 이제 막 파동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아마 지난해도 소개해드렸던 바이오 스마트들도 아직까지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맥락을 온다고 하면 후발주로서 어차피 시속게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직 못 간 업종들에 대한 흐름도가 다시 한번 가볍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오후장에는 이 종목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2만 7,080원에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1차 목표가는 3,000원 가볍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2,5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력설비 관련 후발주자로 광명, 전선, 전기 추천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500원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울을 공략할 수 있는 두 번째 공략주도 열어볼게요. 어떤 기업일까요? 글로벌 탈탄소 속도 낸다, 대명에너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지난주부터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는데 강한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틀 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가 G7 회의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앞으로 30년, 35년도까지 탄소제를 줄여놓고 아예 배제를 하겠다고 했던 모습들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들 올라오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 대표적 업종으로서 대명에너지를 제가 꼽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풍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 소재로서 친재생에너지들이 조정을 깊게 받은 것만큼 반등이 크게 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유사하게 관련 업종으로서는 태강도 있지만 SDN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들과 함께 같이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태양광 패널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세 압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선거철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들어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반사액을 볼 수 있는 업종이고요. 또 얼마 전에 G7에서도 탈탄소에 대한 일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들도 움직임이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이 종목을 한번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이제만 올라오기 때문에 16,500원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19,000원 241선 라인 부근까지만 터치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라인은 짧게 15,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9,000원까지 상승하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후짱 공략주 살펴봤는데요. 오후짱 전략도 한번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어제 뉴욕 증시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들 때문에 경고함으로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들에 대한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을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반 업종에 대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전력이라든지 에너지 또는 정부 정책에 발맞은 수 있는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공략들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고요. 앞으로 화장품에 대한 실적도 개선돼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오후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방송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녁 늦은 10시에 너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시게 되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들, 반도체 말고도 IT 산업에 대한 수급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5월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어떤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이 이번 한 달 동안 강하게 움직여질지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저녁 10시에 너튜브 김흥태를 검색하시면요.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